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한국 사회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졌습니다. 자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겁나지 않습니까 이 사상이 잘 바뀌질 않아요. 해방 정후에 여러분들 일본 유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공상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식들도 내팽개치고 38선을 넘었던 사람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사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런 건강한 생각 반듯한 생각을 잘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는데 참 좌익은 영원히 좌익이 되죠. 참 바뀌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슨 딸견이 이런 사람들도 바뀌기 힘든 거죠. 한 3, 40% 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니까 조선일보에 일본 도쿄 대학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하신 젊은 분이네요. 30대 후반분이 인터뷰가 잠시 질렸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번 새겨 볼 만한 내용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연구한 한 일본 학자가 국제적으로 지명도도 좀 있는 그런 학자가인데요. 한국 일본의 낮은 출산주의 원인으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해 경쟁을 부추긴 자기 책임 사회가 저출산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 사용되는 용의 자기 책임은 노력에 따라 가난함과 부유함이 결정되고 자신이 관야인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37살 되는 일본 도쿄 대학의 여러분들 37살의 교수니까 상당히 치명도가 있는 학자인 거죠. 생긴 것도 아주 스마트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호에이 사이토시네요. 성이 사이토고 호에이. 일본 도쿄 대학의 사회과학부에 아주 똑똑한 그런 똑똑하게 생겼네요. 그런데 이걸 보면 당연히 여러분 자기 책임 사회가 돼야 여러분들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사회주의하고 여러분들 공산주의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공동 책임 사회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체제들이 다 붕괴했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을 져야 여러분들 자원도 절약할 수 있고 열심히 살 수 있고 혁신도 일어날 수 있고 생활 수준도 높아질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도쿄 대학 교수가 물론 본인 또 논리가 있겠죠. 자기 책임 사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 사상에 빠지게 되면 그냥 다 눈이 가려진 겁니다.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아니면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그냥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눈앞에 이익을 추구해 경쟁을 부추긴 자기 책임 사회가 저출산으로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쟁을 해야 혁신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경쟁을 해야 긴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경쟁 없는 사회라는 것은 결국은 공동생산 공동분배 사회로 가자는 건데 그런 사회는 다 망하지 않습니까.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게 되고 생산성이 낮아져 가지고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삶 자체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자원을 획득해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거죠. 언젠가 한국 사회도 무슨 피로사회니 이렇게가 독일의 철학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쓴 짧은 책이 많이 피로사회. 삶 자체가 여러분들 좀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반듯하게 보이는데 삶이 본래 쉽고 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삶이 어떻게 쉽고 편하겠습니까. 밖에서 자원을 구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자원을 누가 줍니까. 자기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철학이라는 것이. 자기 철학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아니 삶은 본래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 속에서 행복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삶이 어떻게 여러분들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막수 경작하신 분이 아주 젊은 분이 내가 어떤 분인가 보니까 사이토 고헤이라는 분이네요. 독일의 홈벌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영어권 국가에서도 제목 많이 알려드렸네요. 지속불가능한 자본주의 이런 이야기 제목만 보면 이 양반 의식세계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속불가능한 자본주의는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도 계속 유행했던 그런 주장들이지 않습니까. 그의 좌익사상에 빠지게 되면 개인도 힘들지만 나라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책에 보시게 되면 슬로우 다운 본인이 알아 슬로우 다운 하면 되는 거지 뭐. 여기 슬로우 다운 탈진사회 이렇게 아니 탈진하기 쉽으면 뭡니까. 밖에 나가서 잠시 걸으면 탈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올바른 생각을 갖춰야 모든 것이 여러분들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올바른 생각을. 삶 자체가 편안하고 여러분들 삶 자체가 가벼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 슬아를 떠나게 되면 본인의 손과 머리를 가지고 자원을 획득해야 되니까. 자원을 획득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하는데 그게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은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한국이 이 정도로 지독한 상황에 몰린 것은 도를 지나친 자본주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사이토 고헤이 교수가 이런 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 전부가 뭐죠.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리는데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이 그럼 미친 듯이 안 달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좌파 사상에 빠지게 되면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함께 슬로다운 하면 슬로다운 할 수 있겠죠. 슬로다운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슬로다운을 반기를 들고 질주 하겠죠. 그러니 참 이 자익이라는 것은 내가 30대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정말 대책이 없는 사상인 겁니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 극단적인 저출산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의 일부 기업들이 지난 30년간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고용 형태를 바꾼 것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일본은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낫죠. 합계 출산율이 한 1점 얼마 정도가 될 겁니다. 일본의 종신고용제가 경쟁이 안 되니까 폐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신고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스 경제학 하는 사람들 세상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경쟁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 이런 주장은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쟁과 경합이 있어야 혁신이 있고 경쟁과 경합이 있어야 여러분들 긴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 기업은 종신고용과 영공세일 등 일본행 고용을 없애고 비정지적으로 전환했다. 인재를 비용으로 관조하게 됐고 경기가 악하여 인건비를 삭감하는 악순환이 일어났다. 미국은 수시로 사람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만 세계에 있으면 자기 방식대로 여러분들 비효율과 비생산성을 가져오는 제도와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관행을 그러나 전 세계가 여러분들 그냥 질주하듯이 달려가면서 혁신을 하니까 저생산성이나 저효율을 낳는 그런 제도와 관행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게 생긴 사람들도 그냥 헛똑똑인 겁니다. 좌파 사상을 가지게 되면 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인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부분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사상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방향을 선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한국도 학력 제하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부 여러분들 전교도 출신의 교육감들이 아이들 부담을 들어줘야겠다.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겠다. 학생들을 시험 없는 세상에 살게 하겠다. 이런 허무 망란한 뭡니까. 좌파적 교육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발전이 있습니까. 지식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나라를 그런 쪽으로 몰고 안 가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의식주는 바깥에서 자원을 얻어야 의식주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자원을 얻는 것이 굉장히 고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은 시대에 나가지고 지금은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데 전 세계에서 좀 낙후된 국가들을 보게 되면 자원을 구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똑똑한 거 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라도 하는 겁니다. 사회를 재생산해 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가 실패했다는 증거다. 경제 격차와 기후변화 문제를 방치한 결과 미래의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아이를 낳아도 어쩔 수 없는 사람과 경제적 이용 덕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출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주 허황된 생각인 거죠. 아이를 안 낳는 것은 현재 상황이 고단한 것도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들 낮은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변한 거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변해 가지고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부분에 대한 가치가 많이 낮아진 사회이지 않습니까. 앞세대가 여러분들 행팬이 좋아서 아이를 낳아서 키웠겠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공감대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제 세대도 마찬가지죠. 제 세대도 어려운 환경스러운 개론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부모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 대한 그런 아주 강한 뭐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 을 낳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 좋은 것 편한 것이 많은데 왜 아이를 낳아가지 여러분들 그렇게 고생하냐 희생헌신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부분을.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이 강제해 가지고 바꿀수록 바꿀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방송을 하는 제 자신이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 좀 더 나은 상태로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이고 또 본인이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치관 문제거든요. 왜 이런 짧은 인생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다음에 자식도 안 놓고 뭡니까.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 달려있는 겁니다. 여기에 머리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인생지사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여러분들 모두 선거 부정을 덮지 않습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며칠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고단하게 사는 세상에 곳곳을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앙 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아즈르바이잔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콩고 이런 데 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방문해 직접 안 가더라도 이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볼 때마다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기업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 정도로 이런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런 복을 받은 것이고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헬 조선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불평불만이 많을 수도 있지만 국제적인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정도 나라에서 지금 나서 사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적인 일이란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위만 보지 않고 밑으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게 되면 그러면 삶에 여러분들 안정감이나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은 거죠. 그리고 제 세대의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삶은 혼자서 즐기다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은 앞세대로부터 본인이 생명을 여러분들 받아서 앞세대의 헌신 위에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것처럼 내 역시도 그냥 하늘의 밀알이 돼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키우고 자식들에게 엄청난 뭐죠 교육을 시켜서 노력하고 그런 거잖아요. 가치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나라의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지고 너무나 공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너무나 뭐죠 자기 앞가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래에 하마스하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잘 키웠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을 잘 키웠구나 생각을 반듯한 사람을 키워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상 위만 보지 말고 옆도 보고 밑도 보게 되면 이만한 나라에서 사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좋은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정말 그죠 그리고 뭐 음식을 구하려면 조금만 일을 하면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돈은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